Q. LPL LPL은 LPL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때 우리가 발견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발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MSI의 장비를 받을 수 있다 BLG는 탑이 엄청 강하고 팀 자체가 그런 공격적인 한타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염두하고 대처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. LPL 가장尊敬 페이커카 저는 항상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직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의 실력이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尊敬 페이커카 저는 롤드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. LPL 상대 전적보다는 그날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. LPL Q. wichtige Q. unintended Q. 인간 كا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